기저귀 차림으로 추위에 떨고 있던 70대 치매 노인이 시민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가에서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떨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전정현, 정희영 경위는 영하권의 추위 속 빌라 건물 앞에서 쭈굴에 앉아 있는 70대 A씨를 발견하고 순찰차에 태워 히터를 켰습니다. 이어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게 한 뒤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A씨는 가족들이 잠시 외출한 사이 집 밖으로 나와 건물 한쪽 구석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